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기온이나 주행 조건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큰 폭으로 차이 났는데 이걸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입니다.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1회 충전으로 528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528km는 상온에서 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측정한 값이고 실제 저온에서는 273에서 440km 사이로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운전 방법과 외부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528km 이상이라는 표현도 미국 내 광고인 최대 거리 표시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 효과도 부풀렸습니다. 연료비 절감액을 계산할 때 전국 평균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5.53원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충전 요금은 완속을 기준으로 41.4% 더 높았습니다. 이 밖에 차량 구매 고객들에게 주문 수수료를 10만 원씩 미리 뗀 다음 주문을 취소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